어? 유승님 뭐 사 오신 거예요? 네. 오 쇼핑 많이 해오셨네. 네네. 오 이거 뭐예요? 이거는 천의학 철학? 오 천의학 철학? 네네. 아 가운데가 좀 철학기가 있네요. 네네. 오 예쁘네요. 대품 정도 되죠 지금. 어 조그만 화분에 지금 있어서 그렇지. 오렌지 몬로. 아 밑에 써 있는 게 가격인가요? 네 이거 가격인데 여기에 이제 50%예요. 아 싼 거죠. 16,000원에서 50%예요. 오 싼 거죠. 데드 환타지야. 접대는 이거 2두짜리를 16,000원 했었거든요. 지금은 4두짜리를 제가 골라왔어요. 근데 8,000원에 산 거네. 네네네. 사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있는데도 또 사왔어요. 그런 거는 이거 하엽정리를 싹 해줘야 돼요? 네네 해줘야 돼요. 해서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지 깔끔하고 괜찮죠? 오 이거 예쁘다 색감이. 핑크로즈. 아니아니 핑크크리스탈. 핑크크리스탈? 네네. 아 글씨 진짜 못쓰네. 이거 누가 쓴 거예요? 거기 사장님. 마룬힐. 이거는 12,000원이니까 50% 하면 6,000원. 어 이거는. 이거는 네. 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두. 오 목도리 수용네. 네. 심으면 예쁘게 세요? 네네네. 원슬로우. 일곱 개 7두. 제가 이게 군생이 없어서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군생으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가격도 괜찮더라고요. 어 이거 6,000원이면 되게 싼 것 같은데. 패끼도 많은데요? 네네. 화이트 스노우. 네 너무 예쁘죠. 네. 와 예쁘다. 어 이거 어울리는 화분에 심으면 작품 되겠다 작품. 괜찮죠. 네. 이것도 16,000원인데 8,000원. 아 좋네. 오늘 득템 많이 하셨네요. 네네. 네네. 그렇죠. icanäl 감사합니다.